이번에는 박우찬 선수가 어떤 효율을 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올 제피로스 박우찬 선수의 제피로스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오늘의 프리스타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찬 선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제작된 제피로스 새 버전이죠 이걸로 직접 박우찬 선수가 공연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 풀이 어떠신가요? 잘 짰나요?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오직 YJ 라이브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이벤트 새시부 프리스타일 박우찬 이게 한 10초 기다려야 돼요 과연 이번 타임 선물 받으실 분 과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직접 보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 방송 사고 났어요 저희 브금이랑 겹쳤대요 방송이 혹시 아쉬우면 한 번 더 뛸까요? 어차피 방송이랑 상관없어요 안 돼 원하시면 하고 네 반응하시면 안 돼 여러분 박우찬 선수 브금이 겹쳤거든요? 원하시면 채팅방으로 써주세요 원하시나요? 원 몰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브금을 제가 아까 제가 확인을 못 해갖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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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없어졌어요?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본 것처럼 해주세요 세시부 프리스타일 화이팅 박우찬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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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